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투입하자는 선구제 후회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거셉니다. 주택도시기금은 청약저축 납입금과 국민주택채권 판매액으로 조성됩니다. 특히 올해부터 시행된 신생아특례대출 등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 지원에 쓰이는 재원이기에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주택도시기금을 위탁 운용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의 입장도 난처합니다. 피해주택 매입 관련 규정은 모호한데다 주택도시기금 규모도 해가 갈수록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주택도시기금 조성액은 95조 4,377억 원이었습니다. 부동산 호환기로 불리는 2021년 말 기준 해당 금액이 117조 원에 달했던 것을 감안하면 2년 만에 무려 21조 원이 줄어든 것입니다. 비상금에 해당하는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도 감소세입니다. 여유자금은 2021년 말 49조 원에 달했지만 2022년 28조 7천억 원, 2023년 18조 원, 올해 3월 말에는 13조 9천억 원까지 쪼그라들었습니다. 상황이 악화하자 독립적인 기금운용본부를 만들고 국토부는 물론 허그와 외부 금융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주택도시기금 운용 선진화 방안을 만들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허그 관계자는 현재 주택도시기금을 국토부가 직접 정책 총괄 등을 하고 있는데 외압이나 정치 공세 등에 매우 취약하다는 단점이 드러나고 있다며 국토부와 허그 등 관련 기관장급들은 물론 외부 금융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독립적이고 선진적인 기구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주택도시기금 운용 분야에서 허그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면서도 책임 경영 등을 보장하는 장치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송정은입니다. 뉴스토마토 송정은입니다. 뉴스토마토 송정은입니다. 뉴스토마토 송정은입니다. 아멘